정광호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됐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 동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가 7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모두 126만 명에게 11차례에 걸쳐 1386만 건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집회 참여 동료 문자는 교회 이름과 번호로 발송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